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쿠세주입니다 자 오늘 두세 에너빌리티 가요 지금 16,570원 거의 이제 보압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이어갔죠 자 이번주 내내 이제 하락을 자 했다 라고 봐도 무반 정도 했는데 자 오늘 금요일장 자 마지막까지 주가가 빠지면서 2,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두세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자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히려 장중에 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양봉을 계속 보이기도 했구요 지금 장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지금 좀 빠져서 그렇지 자 이게 장 마무리 전까지는 자 양봉이었단 말이요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구요 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더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더 주가를 빼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같은 날 더 빼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명분이 좋잖아요 시장이 빠지니까 오히려 더 흔들어 보려고 하면 자 흔들 수가 있는 건데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은 이제 더 이상 좀 제한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최소한의 지금 횡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자 월요일날 장 초반 조금 더 흔들고 나서 자 시장이 조금 더 흔들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짱까지 자 계속해서 반등 없이 원회의로 빠졌잖아요 이러면 다음날까지 오전에 반대매매 나오면서 좀 더 흔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전에 잠깐 흔들고 나서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안 좋을 때 이 시장 흐름에 맞춰서 같이 주가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럼 시장처럼 비슷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 시장보다 더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좀 잘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 자 이랬을 때 자 오히려 잘 버티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할 때 세게 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 경험치를 나눠 봤을 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원정 관련해서 다음주에 이제 일정도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정이 언제 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어 질 수 있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는데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43만 주주님들이 이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셔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에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수익으로 또 선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뉴스가 좀 있어서 좀 같이 보시면요 자 두산바켓 분할 혼란 속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실탄 조달에 순항을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개월 만에 회사체를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채권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 최근 조달 환경이 개선된 틈을 타 발행을 추진했던 만큼 기관들이 대량 주문을 넣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달 11일 총 1500억 규모의 공모 회사체를 발행을 합니다 자 이달 27일 만기 도래하는 800억의 회사체를 차안하고 700억짜리 한도 대출을 상한하기 위한 용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두산바켓 분할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 금융당국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달 중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안건은 처리할 수 있었다 자 그러나 당국의 제동으로 회사는 정정 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2번 공모체의 발행은 어수성한 상황에 진행이 됐다 주주시장에선 지배구조 개편에 난색을 표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회사체에 상반된 반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투심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보면요 자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신용평가사들도 혼란스러웠다는 후문인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어색하고 지금 기업 이미지 안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회사체 발행이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자 흥행에 성공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상한가를 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 안 올라오고 오히려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가 하락에 요인됐던 지배구조 개편만 해결이 되면 자 주가가 V자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누군가는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V자 반등이 안 나온다 여기서 끝이다 막 이런 내용들을 저 들으라고 한 건지 자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자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답답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 뉴스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맞잖아요 자 공모체 발행 관련해서 회사체 흥행했죠 자 두세인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니까요 바로 읽고 했는데 두세인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지배구조 개편만 일단은 지금 이 취소가 되든지 철회가 되든지 만회가 되면서 무산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정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번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한수원이 자 SMR 선두주자 테라파워에 자 534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자 지금 이 테라파워는요 자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2008년도에 설립을 한 기업인데요 자 지금 SMR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초기에 SK그룹에서 우리나라 SK그룹에서 자 2억 5천만 달러를 초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3,400억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참여했는데 자 이번에 한수원이 SK그룹이 확보하고 있는 이 지분 가운데서 534억 원어치의 이 지분을 지금 확보를 하게 됩니다 한 16%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와지고 있는데 자 이 한수원의 자 이 SMR 투자는요 결국에 테라파워가 이제 미국 시장인데 자 미국 시장을 지금 염두하고 지금 이 한수원이 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내용만 짧게 빠르게 볼게요 자 이게 테라파워 이제 착공식이었죠 자 이때 여기 이분이 지금 빌게이치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자 한수원이 이제 4세대의 소형 모듈 자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자 534억 원을 투자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기대되는 차세대 원전이다 SMR이 게임 체인저죠 에너지 사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 제가 내용은 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었고 자 마지막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최근 한수원은 지난달 23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형 SMR ISMR이죠 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자 MOU를 체결을 했고 또 SMR 관련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 이번 테라파워 지분 확보를 통해서 3세대 혁신형 SMR, ISMR입니다 이어 4세대 SMR 포트폴리오를 확보한다라는 의미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의 뉴스퀼 파워 자 SMR 지금 동일한 거죠 자 SMR 관련해서 상업화가 가장 빠를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초기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뉴스퀼 파워가 자 프로젝트 어떤 수주를 받으면 여기에 주기기를 납품하는 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자 한수원이 테라파워와 지금 지분관계로 엮으면서 지금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다란 말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SMR 한국의 SMR이 미국 진출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발판이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 SMR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자 미국은 지금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석탄 화력발전소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2035년까지 이거를 다 폐쇄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G7 국가들이 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도 여기에 동의를 했단 말이요 자 그랬는데 자 석탄 화력발전소를 지금 다 폐쇄를 하게 되면 500기가와트에 지금 생산 전력이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그 부분이 공백이 생깁니다 자 500기가와트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한 해 생산을 130기가와트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거의 한 3배가 넘는 거죠 3, 4배 정도 자 이렇게 큰 부분이 공백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지금 원전으로 원전으로 메꿔야 되는데 자 1기가와트짜리 원전 500기가 필요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형 원전보다는 SMR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워낙에 좀 크고 넓다 보니까 자 원전 같은 경우에 바닷가 근처에다가 지어야 되잖아요 냉각수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통 이 AI 데이터 센터 산단이 자 이 중부 남부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이 바다에서 끌고 와서 지금 전력을 공급하기가 너무나 멀어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끊길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AI 센터 산단 옆에다가 SMR을 짓고 바로 다이렉트로 전력을 공급을 하는 이런 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SMR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어지게 될 텐데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세계 최초 SMR 공장을 가지고 있고 뉴스태파워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뉴스태파워가 이번에 9월 달에 공시 나오잖아요 자 공시가 나옵니다 어떤 공시예요? 자 지금 20조 자 50조 SMR 프로젝트 여기에 주기기 납품을 하게 되는데 자 뉴스로만 한 2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해명 공시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 차례 연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9월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하시고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내용은 오늘 분위기만 좀 봤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만약에 철회가 되거나 여기서 무산이 된다고 하면 자 V자 반등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망되어지는 내용들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증권신고서를 다시 한번 제출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트리거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금감원이 반려를 해버리면 자 무제한 증권신고서 이 반려가 지금 현실화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그룹 입장에서도 아 이제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고 마지막에 이 꼼수마저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자진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이 부분이 이 정제계에서 지금 나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래서 대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번호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자 주식상담사 구세주 번호입니다 자 010-2108-8706번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준비하신 내용들 일정들 같이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점과 목표가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25,000원 돌파하면서 3만원 갈 거고요 3만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인데 자 그때는 정말 대시세가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대시세가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때가 1차 우리나라 원전 전성기였고 지금은 2차 우리나라 원전 전성기이자 도약기인데 자 지금 smr까지 포함을 해서 자 유례가 없는 원전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자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수원 사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 체코 원전 때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계약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가까워졌다가 아니라 자 계약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만 해도 20개의 원전을 입찰을 할 나라들이 지금 있는데 한 3개에서 한 6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smr까지 포함해서 자 지금 체코 원전 2개였죠 자 여기에 곱하기 10배죠 앞으로 이제 더 많을 건데 유럽만 하더라도 200기가 넘어가요 글로벌 300기입니다 여기 smr은 아직 포함도 안 했다라는 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하자면 너무나 끝도 없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치열하게 밤잠 앉아가면서 모았던 것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던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 액기스만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건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받으실 분들은 두산이라고 위에 번호로 주시기 바랍니다 타점과 함께 목표가 왜 10만원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 자료를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자료는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시장이 나와있는 자료는 없다 이것만 보시면 지금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만큼 자부하고요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끝까지 도움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 여러분 작정을 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응원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독조화 많이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선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서 그 다음에 보는 종목이 삼성전자 요즘에 엄청나게 지금 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노키아랑 M&A를 지금 하게 되는데 인수금액만 13조가 넘어가요 13조 4천억원 엄청난 인수금액을 들여서 노키아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통신시장의 세계통신장비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그런 글로벌 빅길인데 삼성전자가 왜 인수를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통신시장 점유율이 2%죠 세계 꼴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키아가 15%로 2위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노키아를 인수를 하면 17%의 점유율로 단숨에 세계 2위로 치솟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등이 누구냐 이거예요 1등이 하웨이입니다 중국의 하웨이인데 중국이 지금 1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위로 올라와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구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1등과 2위 사이에서 좀 치열하게 견주는 이런 데 있죠 조선읍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미국은 중국을 지금 무조건 제재를 합니다 과거의 전쟁은요 총칼 들고 쳐들어가고 미사일 쏘고 폭탄 터뜨리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 전쟁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와의 전쟁이 다르다 지금 미국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미중 전쟁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관련해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제안하는 지금 생물보안법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표결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시바이오가 진작에 폭락 갔죠 지금 나락을 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대 수혜주로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지금 3년 만에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신고가로 갈 텐데 장기적으로 계속 큰 수혜를 계속 가져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노키아를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통신장비 2위로 올라서면 미국이 하이웨를 때려주면 지금 시장에서 퇴출을 하게 됐을 때 이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게 되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장이요 굉장히 커요 1450조 시장 왜 이렇게 크냐면요 AI 자율주행 6G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필수 장비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연초부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했었던 자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섹터고요 이번에 7년 만에 초대형 호재가 지금 터지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해요 세력들은 지금 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번에 세력들이 화력을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포착된 세력들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지금 150% 기본적으로 깔고 하시면 되고요 매수 기간은 9월 초 그냥 무조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바로 매수하세요 저도 지금 1억 원 이상 여러분들 지금 베팅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여유자금 있으시면 뭐 천만 원 가지고 하시든 그 이상을 하시든 자 천만 원 기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천에서 3천은 무조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죠 자 150%에 다 던지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물결 보이시죠 150%부터입니다 자 최소가 150%에요 자 150%부터 분할 매도 이거는 제가 4점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매수 타점 매수 타점 자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냐면요 보통의 이 M&A 이슈가 엮이면 시장에서 이제 3배에서 5배 정도는 반응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엮이면요 그때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10배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글로벌 이슈요 노키아 자 글로벌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자 진짜 많이 갈텐데 저는 보수적으로 150%부터 자 차익질환을 분할로 익절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보실 분들 자 제대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노키아라고 문자를 주셔가지고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바쁘셔서 못하셨던 분들 또 사업하시느라고 매매 제대로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세력주 매매 자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자 노키아 M&A 관련주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 수익률은 자 150%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많이 열려있으니까 제대로 수익 보실 분들만 노키아라고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노키아 그리고 두산 관련해서 두산 NWT 관련해서 자료 타점 같이 받으실 분들은 자 같이 이렇게 문자 주셔도 됩니다 두산만 주셔도 되고 노키아만 주셔도 되고 둘 다 같이 이렇게 주셔도 된다는 거 자 결국에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전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구독 좋아요를 저는 많이 받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도 성장하고 저도 유튜브로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종 목표가 목적이 구독 좋아요고요 여러분들께 이런 종복을 드릴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고 뭐 사시는 거랑 안 사시는 건 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수익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데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일단은 드리는 겁니다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수익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도움 되셨다고 하면 계속해서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종목 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많이들 수익 인증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 안내드린 거거든요 자 지금 펩트론 관련해서도 33% 뭐 알테오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유한양행 최근에 34% 자 진짜 많이 수익들 많이 보셔서 지금 감사하게도 이렇게 고맙다라고 인증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도 뭐 50% 이상 가져가셨죠 유한양행 또 있죠 뭐 거의 안내드렸던 종목들 위주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또 실리콘트 그래서 지금 수익들 많이 보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함께 해보실 분들은 같이 문자 주시고 또 수익 많이 가져가시는 또 그런 준비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이 이제 마감이 됐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주부터는 자 큰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 드리는 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문자 안 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019-2108-8706으로 용기 내셔서 행동하시고 귀에 꼭 잡으시길 계속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